. 야 거의 개.. 야 진짜 너무 빠르게 맞췄는데? 야 이거를.. 야 이렇게.. 이렇게 빨리 찍을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이 마이너 많이 쓴 이유가 있어 요즘에 마이너 사람들이 개많이 쓰더만요 다이아가 너무 귀해져가지고 마이너가 어떻게 쌓을 수 밖에 없어 야 한입만! 한입만! 그렇지 일단 한입 했고 들어가세요 이거 바로 켜줘야돼 슛! 아 철밖에 안나왔어 아 이거 좀 사고인데 왜 이렇게 철밖에 안줍니까 다이아 좀 섞어서 줘야지 아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죠? 그렇지! 야 블루애들 아무도 안도하죠 봐봐봐 이거야 이거 야 철까지 깔끔하다 고맙다 이제 쓸게 오 잠깐만 오 벌써? 야 우승하라는데? 뭐야 이거 형 우승하시려는데? 뭐냐 이거? 우승할게요 감사합니다 야 자원 많이 씁니다 자원 진짜 많이 줘 초반에 이정도면 그냥 어? 초반에 인체트 그냥 두개를 빠르게 맞춰버려? 그것도 좋은데 일로와봐 너 절대 못 튀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야돼 어 너 못 튀어 그냥 죽어야돼 어어 죽어죽어 캬아 저거 봐라 옳소 다이아 수분하 이거야 이거 아 근데 이래도 아직 아 다이아 이걸로 그냥 한 번에 가버려? 그냥 한 번에 갈까? 다이아 킥해둘을게요 좀 죽어봐 그렇지 다이아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거? 다이아 한 개만 더 주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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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한 개로 안나오냐 어 나왔다 야 거의 개 야 진짜 너무 빠르게 맞췄는데? 야 이거를 야 이렇게 이렇게 빨리 찍을 줄 몰랐는데 진짜 개빨리 맞췄는데 이 정도면은? 거의 6분 6분 조금 지나서 벌써 거의 한 다이아를 몇 개나 먹었죠 우리팀이 거의 한 100개 넘게 먹었거든요 합치면은 이게 다 마이너 덕분이야 마이너 아니어서 이 정도도 못했어 지금 야 포레스트 맛있다 포레스트 진짜 개아붙지게 쌓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피가 막 이제 좀 없어가지고 포레스트를 이제 좀 필수적으로 올려줘야 돼 응 얘 없으면 좀 힘들거든요 이제 어 얘가 좀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아 그냥 들어가 들어가 뭐 형이야 형 들어가 그렇지 와 다이아 나 에메랄드 봐라 미쳤다 미쳤어 응 조금밖에 안 쳤는데 이거 그냥 이게 히트야 응 아 잠깐만 침대를 부숴었어 존나 재미없는 놈들이네 그냥 이걸 침대를 붓는다고 너희들 안되겠다 응 그래서 침대를 부숴 너무 재미없는데요 어 근데 자원은 고맙다 친구야 응 이제 자원 그만 줘도 돼 어 너무 많아 어 좀 그만 주세요 너무 할머니급이야 어 아 근데 또 인식은 또 끝나네 끝나면 또 이렇게 돌려야되잖아 아 근데 또 포레스트를 아 오케이 포레스트 가자 응 야 또 가는거야 계속 가는거야 응 건망도 올려주고 그렇지 깔끔하게 아 잠깐만 포레스트 한입만 먹대 제발 한번만 포레스트 한입만 한입만 먹을게 한입만 줘 한입만 먹을게 오 잠깐만 피 뭐야 뭐요 오 prat 오우 요거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닭까지 깔끔한데 음 시작하자마자 닭을 줘 버리네 시작하려면 다 닭은 줘 버리네 고마워 고마워 사실게 와 저거 쌍란 보여 저거 쌍란이요? 저거 먹어야 되겠는데? 오 잠깐만 파이 두 개면 나쁘지 않은데? 초반에 파이 두 개면은 파밍하고 다니기 엄청 쉽거든요 러프레서비 이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아니 결과로 내가 오 씨발 깜짝이야 야 새끼야 노크하고 들어와 인마 놀랬잖아 노크하고 좀 들어와 노크하고 좀 들어와 노크하고 좀 들어와 어? 템만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나 뺏 딱 그냥 녹압 녹압 정도 딱 떴다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좀 그냥 강만 노리고 딸 피해를 그냥 죽이면은 일단 마이너는 인생 역전이야 진짜 마이너는 그때부터 인생 역전이거든요 그때를 노리면 된다고 야 너 무슨 다 흘려준다 응 너무 다 흘려주시는데? 내가 뭐 일일이 다 안해도 얘들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그냥 알아서 그냥 죽어주는데? 어 알아서 죽어준다 콕이야 그냥 뒤도 물어보죠 그냥 앞만 말아봐 그냥 튀어 묵림하고 그냥 걸어 오 오 깜짝이야 오 달려가세요 야 달려가세요 야 이 새끼야 와 너 내가 오늘 게임이 왜 이렇지? 아니 뭐 그래도 한잔하네 열심히 하잖아 지금 미치겠네 아 저거 킬각인데? 그렇지 일단 잡아두고 오 킬아 일로와 컴오 컴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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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어와 잡았어 잡았어 어 형이야 형 형이야 어 형이야 들어와 어 어 야 이 새끼 뒷각을 노려? 야 너 좀 치는데? 야 이거를 글라이더에서 뒷각을 노려? 쟤 좀 치는 놈인데? 어 너 좀 인정할게 내가 응 어이구 저 친구 쟤 보스한테 밀려가는데 와 저 친구 존나 억울하겠다 야 뒤지상 아닌데 와 진짜 존나 불쌍하네 아 이거 언제 잡히냐 오케이 그렇지 이제 바로 빼 어 좀 쎈데 좀 치는데? 이거 바로 빼야될거 같은데 응 뭐야 붓게? 어 들어와 봐 어 형이야 응 어 들어가 어 형이야 형 어 형이야 오호 야 이 새끼 어 메테오를 던져? 그럼 들어가야지 응 들어가 어 형이야 형 미안한데 어? 어? 너 자신한테 못 던지겠지 어? 그냥 존나 두렵지 난 그냥 들어갈거야 응 어우 자원 존나 많이 준다?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 와 근데 자원 존나 많이 주긴 한다 뭐 두벅했다고 다이아 몇개 줬냐? 어 어 야 편집으로 좀 알려줘봐 응 하아 이거야 이거 그냥 키리 그냥 들어와 주는구만 야 고마워 야 고마워 배달의 민족 너무 고마워 응 이리 와봐 너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그렇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잖아 우워 철 안 뜨고 다이아랑 애매만 애매만 떴어? 뭐야 아 진짜 많이 나와 전화 코트긴 하네 이제 적응했냐고 적응은 한거 같아요 그니까 이제 딱 적당히 어 이제 딱 깨달았어 내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번 시즌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제 좀 깨달았긴 했어요 에이 그 정도면 된거야 깨달았으면 된거야 깨달았으면 일단 슛 음 자원은 근데 어떻게 많이 맞추진 않네 일단 너 죽어봐 죽고 뭐 안 죽었어? 야 죽어 어 죽어야지 왜 안 죽어 아니 재미없잖아 친구야 진짜 쁘게 잘생겼는데 4 5 6 에어 5 6 7 6 8 7 9 8 9 9